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53 가치와 가격 그리고 가치 발생 요인 가격 재원칙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일단 가치는 감정평가 의뢰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밸류였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는 감정평가사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될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다 모아서 추계한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래서 가치는 현재의 값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 그래서 똑같은 대상문을 놓고도 감정평가사별로 가치 밸류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 화폐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니까 추상적 개념이고요 얘는 미래의 값이 아니라 현재의 값이었습니다 주의가 꼭 계셔야 되죠 그리고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목적에 따라 투자 가치 장부 가치 시장 가치 등등등 일정 시점에도 가치는 다수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거래를 했어요 그럼 실제 지불된 금액이 바로 뭐였죠 가격 프라이스였죠 그럼 일정 시점에 얼마의 거래가 됐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다? 공인중개사였고 누가 봐도 일정 시점의 가격은 똑같죠 객관적 개념이고 이미 화폐로 구체화되어 있죠 구체적 개념이고 일정 시점에 이미 거래된 가격이니까 실제 지불됐으니까 걔는 이미 과거다 과거의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딱 하나죠 일정 시점에는 그래서 얘는 하나로 존재한다 이네요 그 다음 가치가 상승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런데 가격을 실제 높게 지불했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주의를 꼭 해보시라고 했어요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다 5조 2번 가치 밸류는 효용에 중점을 주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심리적 만족감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 가격은 프라이스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 아니라 실제 지불된 금액 지불된 순간 과거가 됐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치 밸류는 미래 유 무형의 이익을 모아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값이었죠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 아니라 개를 주게 해서 할인한 현재의 값이었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가치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밸류는 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한다 5조 2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탈렌트 유의씨를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상 유의였죠 유는 뭔가요 유용성이죠 또는 효용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효율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은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유는 유효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여야 됐다 그 다음 2는 이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이 많은지 적은지 소유권의 법적 특선 등 사법적인 상황 등도 공법과 사법의 내용들이 사법상의 내용들 규제 등이 대상 부동산의 효용 쓸모에 영향을 끼친다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2번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로 하는 거죠 반드시 유효수요 그 다음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희소한 거죠 부족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4번 효용 만족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서 쾌적성과 편리성을 추구하고 상업용 건물에서는 매출의 증대와 수익성을 추구하죠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추구할 거예요 그 내용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네요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들 유상 요인은 하나만 있으면 가치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이때 관련성을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 유기적 관계다 그 다음 3번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복도의 천정 높이를 지나치게 높이 과대 개량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전원주택의 냉난밤기가 엄청 나와요 그럼 지금 내부적인 균형이 깨져서 기능이 저하돼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네요 얘는 무슨 원칙 내부 시설물들의 균형 균형과 관련된 균형의 원칙이죠 그럼 지금 첫 번째가 균형의 원칙인 순간 2, 3, 4가 다 지워지죠 그럼 내부적 균형을 따지는 게 균형의 원칙 내부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죠 그럼 이때 내부적 균형이 맞는지 떨어지는지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개별 부동산을 분석해야 되겠죠 개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지역 내 표준적인 사용을 확인한답니다 부동산은 주변에 토지 이용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외부와 어울릴 때 가치가 높다 적합의 원칙이었죠 그게 외부적 균형 외부적 적합을 따지는 거예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고 외부와 적합하지 않으면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죠 경제적 강가와 관련이 있으며 외부와 어울리는지의 여부는 대상 부동산만 개별 분석을 해봤자 몰라요 지역을 분석해야죠 지역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드시 합교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